Ok Britain 가서 찾아라 너구마? 나 한파만들 아직 살아 있는 게 느껴지나? 어떻게 된 거냐고요 뭘 어떻게 돼? 다 죽어가는 이놈을 내가 살린 거지. 저 여자는 정체가 뭐야? 영광파의 유리한 우선이자 너와 함께 흥마사의 마을단으로부터 세상을 구원할 인물이다. 그럼 걔네들이 언젠가 여기로 올 거고 그럼 우린 다 죽는 거고 아니 지금 그럼 여기 앉아가지고 죽는 거를 기다리고만 있자는 거냐고요. 죽기 싫으면 배워요. 죽을 만큼 열심히. 뭘요? 나은파의 자한신공을 구사하셔야 돼요. 그게 바로 흥마사를 대적할 수 있는 우리들의 마지막 퍼즐이에요. 그건 호룡씨만이 터득할 수 있어요. 호룡씨 자신을 믿어야 돼요. 그럼 할 수 있어요. 반갑다 친구들. 송장으로 볼 줄 알았더니 다들 이렇게 살아있었군요. 어차피 이놈까지 죽이면 기부금으로 필요 없겠군요. 신나는 감사합니다.